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 1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년은 국가 정상화의 과정이었다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부터 대선 승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결정적 역할을 한 친윤계 좌장으로 꼽힙니다.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윤 대통령의 외곽까지 강릉이다 보니 권 의원 스스로 현 정권을 강원도 정권이라고 명명했을 정도입니다. 권 의원이 생각하는 현 정부 1년 동안 강원도의 최대 성과는 뭘까?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강원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체의 환경평가나 규제협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.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한 이항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도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부처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통해 소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철규 사무총장 등 도출신 의원 대부분이 여당 실세로 활약하고 있는 반면 현 정부 내각에 도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어 콜태론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차관이나 실장, 핵심 차관, 핵심 차관이나 핵심 실장을 얼마나 많이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기대각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훌륭한 인재가 있다 그런다면 발탁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윤 정부 1년 평가와 관련해 외교안부 분야와 노동연금 교육계획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지만 국민들과의 소통 부분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. 전문가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. 국민과의 소통 면에서도 그렇고 야당과의 소통 면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치와 그에 따른 어떤 성과도 담보하기 힘들고 권 의원은 현 정부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혜기입니다.